아니 여러분, 시흥시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교육센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해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 학교에도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의 교육과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 학생들은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걱정 아니 근데 찾아보니 시흥시의 다문화 학생들의 맞춤 교육이 가능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다같이 뉴스센터! 여기가 어딘데요? 다같이 뉴스센터는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우선 지상 1층 국제청소년 학습교실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에게 학습, 실용한 국어와 한국문화 및 적응 교육을 하는 정규방과 방과 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2층 디딤돌 학교에서는 공교육 입학 전인 이주배경 청소년들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교육을 진행합니다 진로와 진학상담 교육까지? 3층에는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공교육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대안교육 기회 제공으로 맞춤 교육을 지원하는 드림스쿨이 있고요 지하 1층엔 음악실과 댄스실까지 센터 가하득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교육 스케일폼 미쳤다 이제 시흥시 다같이 뉴스센터에서 이주배경 청소년의 교육 걱정 나무지게 순석하시음